여덟 번째 섹션의 주제는 Just One Market입니다. Just One Market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Open Trade for Just One Market Open Trade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Open Edge Trade Open Edge 플랫폼을 이용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시장들 그죠? Numerous 시장들은 하나의 Just One Market으로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거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트레이딩 뿐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다 OP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OP가 제공하는 Just One Market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Just One Bank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뱅크들을 다 마이너스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Open Edge 플랫폼이 제공하는 Just One Market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중계, 중계상이라고 얘기 되나요? 중계 마진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중계 마진을 제거하는 것과 Deposit Loan 마진을 제거하는 것은 동일한 매커니즘이에요. 은행의 예대 마진도 중계 마진이죠.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Modern Transaction, 그렇죠? In OP입니다. OP 환경. Or 다른 말로 하면 Space Web이 되겠죠. Space Web에서의 모든 그래들은 Open Edge와 Public, Private Key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들이 최초로 상품으로 등장하는 시점, 그렇죠? 모든 상품들은 다 자연에서 나오잖아요. 자연에서 나오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태양에서 나오죠. 여기다 쓰고 볼까요? The origin of all products is the sun이죠. 태양이 모든 상품의 군원입니다. 태양 에너지로서 갈치도 만들어지고 석유도 만들어지고 나무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죠. 어쨌거나 그러한 상품이 탄생되는 시점부터 그것이 최종 소비되어서 사라지는 시점까지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지금 이 제주도 한치 잡는 철이에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저도 한치 잡으러 가고 싶은데 어제 만약에 1톤의 갈치를 잡았다. 한치를 잡았다. 어저께 제주 앞바다에서 그러면 그것들의 상품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바로 어젯밤이 되는 거죠. 상품이 탄생한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그 한치가 식탁에서 소비되는 시점까지 그것들을 어떻게 추적할 거냐는 거예요. 왜 추적하게 되느냐니까 제품을 탄생 시점부터 소비 시점까지 추적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의 관리 그러니까 인벤트리, 재고자산의 관리 등등의 추적 시스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갈치 꼬리 위에다가 다 태그를 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주도 앞바다에서 누가 잡았다. 그죠? 그리고 크기는 얼마이고 신순도는 어디다 하다. 태그를 다하면 되죠. 근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픈덴십 플랫폼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갈치 한 마리 한 마리 꼬리 위에다가 태그를 다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그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태그를 쓰지 않고서도 태그를 선급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하는 것. 그게 Abnormality Detection 혹은 Abnormality 아, 발음하기 힘드네요. Abnormality Detection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bnormality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이렇게 잔잔하게 데이터가 쭉쭉쭉쭉쭉 하다가 한번 탁 튀어오르죠. 여기 Abnormality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므로 해서 갈치 한 마리 한 마리의 꼬리표를 달아놓은 것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여러분들. 그냥 고기를 끄다 갈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OpenNC가 모든 이벤트,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기독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모든 이벤트는 아닙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1조 분의 1도 기록하지 않아요. 1경 분의 1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반사건, 거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갖출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Truth라는 게 있잖아요. Truth가 있는데 Truth를 왼편에서 빛을 비추면 True는 이런 형태가 되고 오른쪽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True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Truth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Truth들에 낳는 다양한 Truth들을 낳는 어머니. 그게 Truth입니다. 오픈내십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Truth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Truth. 이렇게 Truth를 생산함으로 해서 이 Truth의 어머니인 Truth를 유추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오픈내십 플랫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 모든 Fishing Ships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제주도에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고깃배들이 그날의 어획량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매상들도 역시 그날의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모든 소매상들도 그날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모든 물류 회사들도 그날의 제품 물류량을 기록을 하고 모든 신용카드 회사들이 신용카드로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한 내역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True입니다. 그게 다 True가 되는 거죠. 다 기록된 건 True이고 이런 오픈내십 플랫폼에 기록된 사건들은 절대 위조나 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True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오픈내십 플랫폼은 Truth를 낳게 되는 거죠. Truth를 낳게 되는 거고 Truth에서 버스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갈치 신선도 일주일 전에 잡은 갈치인데 어저께 잡은 갈치라고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버노멀티 디텍션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버노멀티 디텍션에 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오픈내십 플랫폼 기반의 시장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유통 물류 비용 기존의 유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더는 비용 1% 미만으로도 동일한 유통 시스템을 훨씬 더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시장 가서 갈치를 살 때 이 갈치가 언제 잡힌 갈치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마늘을 살 때 그 마늘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온산시 표시는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가짜가 있을 수가 있죠. 가짜 참기름 중국산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속일 수도 있고 국산 참기름에다가 식용유나 들기름을 섞어서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버노멀티 디텍션에 걸리는 거예요. 참깨 수확량이 있고 그 참깨로부터 참기름을 생산하는 양이 있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양이 있고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양이 있죠. 이러한 기록들이 다 true 정보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의 네트워크를 일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AI를 속일 수는 없어요. 절대. 그거는 바둑 두면서 꼼수로 알파고를 이기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기존의 시장 시스템들 그죠. 기존의 다양한 마켓들 있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뭐 CEO와 어떤 편의점도 있고 별의별 시장들이 다 있습니다. 세대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뜻밖의 수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Efficient Market Hypersons 라고 하는 거예요. E-M-H 라고 얘기하는데 Efficient Market Hypersons 라고 하는 것은 유효 시장 가설입니다. 만약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다. 다 알고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시장은 어떠한 형태의 시장이 될 것인가 사실상 우리 모두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질 수는 없고 극히 일부분 너무너무 일부분만 가지고 유추해서 뭔가를 거래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땅을 사거나 집을 사고 팔거나 할 때 이 집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의 국가 위험이 어떠한지 해당 지역의 어떤 정책이 어떠한 건지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이 있는 곳에 자연 환경이 어떠하고 우기에는 어떠하고 금계는 어떠하고 또 인근의 범죄율은 어떠하고 이러한 모든 정보를 다 가져야지 특정 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가치를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모든 정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불완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은 그것이 공정 가격이 아니라 공정 가격을 지향하지만 절대 공정하지 않은 가격으로만 언제나 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유효시장 가설 이론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적 배경인데 바로 Just the one market 오프닝시프레이블이 제공하는 Just the one market은 유효시장을 제공합니다.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든 시장 참여자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익스만한 시장 참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신이죠. 그래서 한 가지 깊은 소식입니다. 경제학자들에게 한 가지 깊은 소식은 그 사람들은 직업을 직장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모든 경제학 이론을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효시장 가설 이것이 깨져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는 모든 경제학 이론을 새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EMH가 더 이상 가설이 아닌 상황 그런 경제적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로 그러한 세상 이게 바로 one market Just the one market 라고 하는 오프닝시프레이블이 기반한 시장 시스템 및 제공하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어서 코딩 이것을 어떻게 코딩 할 것인지를 갈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one market 의 코딩 개요입니다. 여기 보면 1112번이죠. 여기 마켓모듈 오프닝시플랫폼 여기 여러 가지 펑션들이 쭉 정의되어 있는데 요 내용들을 우리가 코딩하기에 앞서서 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요렇게 적어놓을게요. op에다가 폴드를 하나 만들죠. 이러면 트랜잭션 트랜잭션 요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bank balance adjust 해야 되니까 adjust bank balance bank balance 이름이 너무 긴가요? adjust balance 밸런스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사실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죠. bookkeeping bookkeeping .ts 장부에다 기록하는거죠. 일단 buy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는 겁니다. buy order request this function function shell treat the request by request request over gsell 어떤 gsell이 구매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처리하는 매커니즘을 여기다 기술할 겁니다. 그러면 계좌를 열고 계약서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도 하나 있어야겠네. contract gts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충 이 정도 6개 정도의 function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추가해 나갈 겁니다. 근데 buy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거에요. there are two kinds of buy order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즉시 instant 식당에서 밥을 먹고 instant payment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비를 계산하는 거 이런 것이 instant payment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신발을 사고 싶은데 나한테 맞는 신발을 좀 추천해 달라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죠. 그 외에 buy request to op 두 가지를 구분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instant payment 바로 계좌를 열어서 그냥 증산을 하면 되는 거고 buy request 의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상품을 어떻게 구매를 하고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파일을 하나 하죠. product to ts 요거는 아마 mml module to match to find 입니다. find a or several one or several product one or several product matching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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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ing the request of buyer 수령 요거는 아마존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recommendation 모듈 그죠. recommendation 모듈 요거는 이미 알고리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search product 제품을 구매하는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 어디서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또 빌드의 하나의 풍시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요. product list list ts 파일 요기 이 파일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for product to sell 판매할 상품을 둔 거죠. 정보 그러니까 위치 어디 있느냐는 거죠. 특히 gps 좌표 over product 그죠? 있다면 gps 좌표가 없는 상품들도 많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있다면 producer 누가 생산했고 언제 또 만들었는지 manufacturing date link date 있고 판매 조건이 있겠죠. sale condition 집에까지 배달해준다든지 아니면 배송비 별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것을 product list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라죠. search product는 product list에서 상품을 찾는 겁니다. search product list product list product list .ts 파일을 이용해서 제품을 찾고 이것을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가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contract 역시도 마찬가지 이것도 스마트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 행식으로 되겠습니다. kind of smart contract function이에요. 그냥 function에서 별도의 function을 generate 할 겁니다. generate a special function to monitor to manage the process of delivery 제품이 develop 되고 and payment 상품 가격이 지불되는 일련의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function을 return 할 거예요. and return 되겠네 이 function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셀도 마찬가지 상품을 팔겠다는 거죠. 파는 방식인데 즉각적인 판매가 있고 팔아달라 부동산 같은 경우 어디다 맡기는 경우도 있겠죠. 즉각적인 두 가지 two kinds of a sell request 첫째는 즉각적인 것 즉각적인 것 시장에서 자판에서 생선을 파는 것 즉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면 하나의 어떤 리퀘스터 스케줄 어 스케줄 어 make a 스케줄 그럴까요? or make a 스케줄 or make a sell 스케줄 집을 팔아달라 차를 팔아달라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오피 마켓에서는 즉각적인 가치 실현도 가능합니다. 이름을 인스턴트 리얼라이제이션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현금화 되는 것 상품이 현금으로 선한다는 것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집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집을 판매하는 사람은 돈이 좀 급할 수가 있죠. 그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급히 돈을 좀 써야 될 이유였을 때는 시가보다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인스턴트 리얼라이제이션 펑션 이 옆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펑션은 타임밸리어보만이 그죠? 돈의 시간 같이 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매를 실현을 하고 그죠? 리얼라이제 인스턴트 세일 그죠? 포 프러닥트 그리고 나중에 실제 판매가 일어난 뒤에 증산하는 거죠. 엔드셋터 페이먼트 애프터 리얼 트랜젝션 그죠? 그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 일단 OP가 그 집값을 먼저 지불하는 거예요. 판매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실제 집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나타나서 실제 판매에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차익을 증산하는 거죠. 요런 것들을 지금은 시장에서 지금 중개인들이 요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개인들의 역할을 하나의 펑션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늘어날 수가 있죠. 그게 인스턴트 리얼라이제이션 펑션입니다. 요걸 인스턴트 리얼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하게 코딩을 해 나갑니다. 파이고 그 다음에 어드자스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밸런스 오버 바이얼 그죠? 바이얼 하고 앤드 플러스 해야겠죠. 플러스 데드 오버 셀러 인어 트랜젝션입니다. 그게 밸런스를 조정하는 펑션의 역할입니다. 요 펑션의 서명이 있어야지 이 펑션의 서명이 있는 상태에서 어 뭐예요? 그대가 완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펑션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게 있죠? this function require keys 그죠? private keys 오버 셀러 바이얼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자금을 조정할 수가 있죠. 그죠? and public key 오버 셀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이것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되느냐 하니까 in addition 또한 private key 오버 셀러 and 오버 바이얼 바뀌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 하니까 이 경우 첫 번째 경우는 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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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standard currency 트랜스펄죠. 그죠? for transfer from buyer to seller 그죠? 그러니까 구매자의 계좌로부터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키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구매자의 자산이잖아요. transfer 판매자의 자산이죠. asset overseller 자동차 뭐 자동차? 집이면 집. 그죠? to buyer 그죠? 그래서 집을 판다고 할 때 집을 판다고 할 때 집을 판매하는 사람에 지금은 인감증명이라는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private keys이죠.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가 다 이게 어드자스트 밸런스 할 때 그죠?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뱅크 밸런스뿐만 아니라 자산 밸런스도 같이 포함됩니다. 집을 판매한다고 할 때 집을 사고 판다고 할 때 사는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파는 사람의 계좌로 넣어줘야 되고 또한 파는 사람의 지문서를 사는 사람에게 이전해줘야 되죠. 따라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둘 다 자신의 private key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드자스트 밸런스입니다. bookkeeping은 그에 대한 뒷처리가 되는 거죠. 뒷처리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record 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transaction to laser 그리고 그리고 and other financial statement such as balance sheet 라든가 다음에 income statement 라든가 cash flow 라든가 그죠? retain the earnings statement 그죠? 이런 지분표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이 바로 bookkeeping의 역할입니다. bookkeeping 역시도 파는 사람과 dysfunction also require the private key입니다. private keys of both seller and buyer 그죠? 이 사람들의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private key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의 재무제표로 수정할 수가 있죠. 그죠? 재무제표는 자동적으로 수요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한도준문장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시산표 그죠? trial sheet 라고 그러나요? trial sheet 에 기록을 하고 다음에 이것이 income statement 로 가게 되고 income statement 로 가고 이것이 balance sheet 로 가고 balance sheet 로 가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cash flow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로 가고 다음에 이게 이익 인여금 처분계산서 retained earning statement 로 가요 statement 로 가고 이것이 financial ratio 로 가요 national report various ratios 로 재고자손 해전율 이라든가 부채 비율 이라든가 각종 재무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로 전달되게 되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북키픽 펑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전에 격리팀과 회계사 공인회계사가 하던 역할들이죠 이전에 격리팀이 하고 공인회계사가 이거 이제 감수하는거죠 감사하는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격리팀이 관련된 회계 원칙과 법규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픈해시 플랫폼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참입니다 거짓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감사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격리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도 이 펑션으로서 자동화 시키는거죠 그쵸 그리고 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 등록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만 펑션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크게 큰 줄기로 봐서 이렇게 8개 정도로 원칙을 합니다 트랜잭션은 그레의 발생 그쵸 처음에 그레가 발생할 때 제일 먼저 스타트하는게 바로 이겁니다 start the process of transaction 그래서 이 트랜잭션 펑션이 위에 있는 8가지 9가지 10가지 펑션들을 그때그때 불러서 바톤을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이거 start 되는 것은 둘 다 가능합니다 buyer에서도 start 될 수도 있고 either buy either buyer or seller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차차차차 땅땅땅땅 진행이 나가고 모든 트랜잭션은 고유한 ipv 주소를 가집니다 all transaction shall have unique unique ipv6 b6 주소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괴갈적입니다 괴갈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코딩할 때는 여기에다가 몇가지가 더 추가되고 그래서 전체 마켓 시스템 하나의 마켓 그렇죠 하나의 마켓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마켓 재래시장이라던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GS 도매시장 경동시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마켓 설구성하는거죠 물론 온라인 시장 11번가라던가 쿠팡이라던가 T몬 이러한 시장들도 OP가 제공하는 Just One Market 속으로 통합이 될겁니다 아 하나를 빠져드렸네요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만 UI 그렇죠 트랜잭션 UI 트랜잭션 UI 라 그럴까요 이 녀석은 User Interface User Interface 를 담당할거죠 User Interface Of One Market Model One Market Just One Market Just One Market And It's User 사람의 경우에는 리액터를 아마 쓰시네요 React.js Human User User 가득 Kate 이거 왼쪽 아들 왼쪽 아들 왼쪽 왼쪽